새 전염병 돌 때마다 반복되는 혐오 낙인찍기, 민병선 에디터, 질병이 유행할 때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분출과 낙인찍기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이 이를 부추기는 듯한 신중하지 못한 보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단체인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는 18일 공식 페이스북 글을 통해 혐오와 낙인이 방역의 해가 된다는 코로나19의 교훈을 잊었는가. 엠폭스발 성소수자 혐오를 중단하라. 고 밝혔다. 이 단체는 최근 국내에서 엠폭스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를 빌미로 또다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낙인을 퍼뜨리려는 유감스러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 비판했다. 단체는 구체적으로 언론 보도를 지적했다. 17일 머니투데이는 양성애자가 걸리면 의사의 경고, 엠폭스 지역사회 확산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제목뿐 아니라 기사 내용에도 문제가 있었다. 다음은 기사의 일부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특히 엠폭스는 성접촉을 통해 가장 널리 전파된다. 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엠폭스 발병 현황을 보면 남성 동성애자 그룹에서 유행하는 게 특징으로 남성의 정액 같은 체액을 통한 감염이 주된 감염 경로로 보인다. 고 밝혔다. 기사에는 엠폭스 감염이 주로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설명하는 전문가의 발언이 그대로 실렸다. 하지만 엠폭스는 동성애뿐 아니라 이성애를 포함한 모든 성관계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의 공식 자료에는 감염 경로에 대해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 감염된 사람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태반을 통해 감염된 모체에서 태아로 수직 감염이 발생 가능하다라고 설명돼 있다. 즉 혈액, 체액, 피부 등의 모든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도 2022년 안내문을 통해 엠폭스는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미디어 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YTN은 곰보 부작용 엠폭스 확산 역학조사 어려워 알려진 것보다 2배에서 3배 많을 것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곰보라는 표현은 얼굴이 얽은 사람을 낯잡아 이르는 말로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공공기관인 질병관리청도 신중하지 못했다. 이 기관은 1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엠폭스의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다며 주요 대응 조치로 의료진과 성소수자 커뮤니티 등 중심으로 예방수칙 안내 및 교육 실시를 언급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초기에도 언론의 명칭 사용에 문제가 있었다. 2020년 2월 초 WHO는 질환의 공식 명칭을 코비드19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언론 대부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신종 코로나 감염증 등으로 표기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당시 통용되던 우한폐렴을 고집했다. 조선일보는 WHO와 정부가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내보내고도 우한폐렴을 한동안 그대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혐중 정서를 부추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한국기자협회는 코로나19 준칙을 발표해 지역명을 넣은 OO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 종교, 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라고 지적했다. WHO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식품 종류, 문화, 주민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지역이나 사람 이름 등을 병명에 붙이는 게 해당 지역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라는 것이다. 1980년에서 90년대의 에이즈는 동성애와 동일시됐다. 더러운 병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2000년대 초반까지 헌혈 문진표의 동성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 접촉이 있었다라는 항목의 확인을 해야 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문진에서 동성애를 묻는 게 평등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박혜민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가 잠재돼 있다가 팬데믹 같은 통제할 수 없는 공포가 닥치면 분출하는 경향이 있다. 며, 공공히 이런 낙인 찍기가 일어날 때 앞장서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 고마렛다.